손톡! 손톡톡! 베버리톡! 캐럿톡! 베비톡톡톡! 내게 독효를 해줘! 사랑의 시선으로 무대를 잘 펼쳐나? 너의 이름은 호시! 맞아 일본어로는 별이잖아 넌 맞아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에서 별 오늘 내가 봤을 때 호시 형 무대에서 완전 오프닝 엔들 때부터 일단 폭발한다 5주 3화 할 때부터 이제 난리나 우리 마지막에만큼 더 힘을 빡 줘서 무대를 빡! 밟아서 팬들 위에서 팬들과 같이 어제 쏟은 거 다시 먹어 난 어제 쏟았지만 오늘 더 쏟을 수 있지 아 우리는 지금 서로 마피아가 아닌 걸 인지했어 아니 근데 난 왜 눈이 있잖아 아니 어떻게 나면 느꼈을 때 그냥 딱 그 솜소리 있지 솜소리만 어두워 죽었을 때 야 근데 진짜 둘이 마피아가 진짜 소름이 다해 진짜 소름이 다해 그냥 그냥 이어서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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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랑이 불신이 생겨 사랑이 불신이 생겨 사랑이 불신이 생겨 왜 그래 나왔냐 야 저거 뭐냐? 3번 우리가 나사 차례가 된 것 같다 우리 브레인을 좀 보수 때가 됐어 야 예 그거네 아 점점 줄어드네 숫자가 그러네 그러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32에서 더 해봐봐 야 말이 쉽지 32에 25? 어 메모의 꿈일지 몰라 2번 2번 메모단 잡지 2번 2번 1번 2번 1번 2번 2번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아 지금 나와줬어 지금? 그러면은 일단 저 펀치 있어 혹시 지금? 아니 아니 어떻게 생각해?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이야 다인조의 중요성이 뭔지 알아? 뱃사공이 많으면 어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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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영광 아이고 영광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레미나 같이 왔어 여러분들 집에 가고 싶어요 가세요 그렇다면 100점 주세요 내가 성격이 은근 이제 사람들은 밝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난 좀 내성적인 것 같아 호시 형은 약간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있을 땐 되게 텐션이 높은데 어? 도겸 동이 안녕하세요 도겸 동이 오늘 도박사입니다 호시 호시가 되게 이게 되게 굉장히 근데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손을 살짝 쏟아서 약간 애지함 좀 추렀하고 수락벅 더 밝은 웃음을 웃음을 And also 먹어도 돼? 아직 아직 다시 천국 먹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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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써 먹뭐 뭐야 열쐠 지 shadow 빠이 octopus 죽은 자 küç석은 아니 니 카드로 replies 다시 소환하자 blood hope is 독립 진 ط 화영사 카드 발동 빠람 secondary 이 카드 하나로 갈 거야. 죽은 자유иться요? 아니! 빤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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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빤판 이 카드로. 불을 나아보는 용으로 다시 소환하자. 블라드 보이스의 공격 희망한 카드 발송! 함정 속으로! 아니! 소환! 헉? 응, 공이야? 와, 잘죠? 내 라이벌, 잘 하는 거. 오늘은 내가 졌다, 이도견. 하지만, 다음에 꼭 이기겠스. 저기 계산은? 아이 할머니 왜 좀 왔어요? 저희 계산은? 할머니 된장찌개 하는 거로 해줘요? 저희 계산은? 아이 할머니 된장찌개 해달라니까! 도겸아 너는 시민이 분명해 너는 리얼 시민! 너는 시민이 분명해 진짜 똥짓 우리 다섯 명 중 한 명이잖아 마피아 두 명 남아있잖아 지금 알잖아 근데 나 지금 약간 호시 형이 더 신뢰가 넌 취했어 아니 이번에 근데 내가 마피아 하면 나 보이잖아 내가 마피아 한 거는 지금 보여 오늘 생눈 너장 안함 얼른 바꿔와 어허 눈 작아 호 너장 했으? 아직 안했으? 너도 안했으? 너도 작아 너보단 크로스 졌어? 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호흡곤란 정도 살짝 순차는 정도 공감 공감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말하잖아요 왜 아까 매점 가서 유부초밥 왜 아까 매점 가서 유부초밥 저 아직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유부초밥 그걸 한 입씩 먹은 거예요 네 개 다 한 입씩 먹긴 했는데 네 개를 그 한 입씩 먹었지만 제가 새 거를 까서 먹지 않았어요 응 어쨌든 먹었다는 거 저희 눈 이제 오늘 이 컨셉이에요 오늘 새하얀 순백의 미 청순 새하얀 맘 백구 정말로 merk 정말 맛있어 철과 세 두 사 니 당국 올리브에 그만먹고 왔어. 맛있어? 햄스터 먹이 주는 거 같아. 이 형은 계속 먹고 있네. 수고했어. 난 더 있고 싶은데 퇴근이야. 그렇지만 내일도 열심히 할 거잖아. 당연하지. 가. 열심히는 당연한 거 아니야? 그게 우리의 로드 드리버 아닐까? 오늘 우리 감독님 아킨다테 감독님. 5년만에 만났어. 데뷔 때 만났는데 감독님. 이게 무슨 말투야. 헤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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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. 잘 봐주는구먼. 아주 끈적이군. 데잇! 아,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 나왔다. 고기 골 때 섹시한 남자한테는 5분이면 돼요. 착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.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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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beta!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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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. 섹식, 섹식, 그루부, 그루부. 핏줄, 핏줄. 핏줄. 배고파요? 네. 어쩌라고? 아 역시 고기는 디케이야. 이렇게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디케이가 구우면 그렇지 않아. 쓸데없는 그런 지방들을 다 태운.. 마치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듯한 느낌? 난 옛날에 고깃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. 고깃집 사장님이랑 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지? 하는 단순한 생각? 진짜로 붕어빵 사장님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. 고기 구울 때 섹시한 남자! 출발! 손목 손목 손목! 힘 upgrading! 우리 누 아 근데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사위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? 그러게요 나 여기 무슨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랩 하시나봐요? 아 예 좀 빨라 제가 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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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? 엄마가 아 엄마가? 아 엄마가? ㅋㅋㅋㅋㅋ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용인에서 온 앵그리 꾸꾸 라고 합니다 얼굴은 되게 착해 보이네요 앵그리 으어 멋있어 지금 용인!!! 피아이!! 피아이!! 말로는 몰아 그럴 수 없는 이손간!! čiele개 이 정도 드릴게요 이 정도 드릴게요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쓴 저한테 있어 우선 우리는 그냥 생각없이 다 내자 그렇게 생각 없이 내다가 큰 코 다쳐요. 제 코 작아요 저. B.R.A.I.N. 어? 네? 브레인. 어 노브레인이다 노브레인. 어 노브레인이다. 여름. 브레인? 스토미. 어.. 토라인가요? 아니요. 토라인 아니야. 아 지금. 아 지금. 토라인 아니야 지금. 알았지? 형 근데 형한테 한 마디 하는 거였어. 아 나한테 하는 거였구나. 들어와. 어 들어갈까? 정환이 호시 형이 호시 형 좀 감싸지 마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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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호시 형이. 아니 아니 아니. 뭐라고 하고 있어요? 호시 형이 감싸잖아. 왜 그래? 형 맨날 감싸잖아. 왜 화내? 지금 왜 싸우시는 거예요? 도겸이 진짜 어렵다. 아 그러네. 나 도겸이 아니야. 아 나 정환이 형. 진짜 아니야. 잠깐만 니가 걷다 놓으면 안 되지. 그럼 형이 저기다 놀아. 이거 내가 저기다 놀아. 어렵죠? 내가 여긴가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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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